왜? 계속 신경 쓰여서요. 비 오겠죠? 오겠지, 하늘이 저렇게 시커면대. 올 거야. 너도 궁금하잖아. 그럼, 이렇게 하죠. 핸드폰 줘봐요. 자, 먼저 집는 사람이 설거지하기. 그래, 근데 설거지를 하려면 뭐 좀 만들어 먹어야 되지 않을까? 캠핑하면 바베큐죠. 자, 이야. 뭐 사왔어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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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뭔데? 거기 분명히 생겼는데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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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. 또 캠핑은 뭐니 뭐니 해도 김치찌개지. 국물 내에 재료가 없잖아요. 가까운 데 가서 고기라도 사 올까요? 괜찮아, 김치찌개는 김치만 있으면 돼. 아, 언니. ㅇㅇ.. ㅇㅇ ㅇㅇ... 나를 잘 모르겠어 이런 기분은 참 뭐랄까 떨리는 것 같아 너에게 듣고 싶은 말이 있는 걸 그걸 어떻게 해 어때요? 잘 들어요? 맛있어? 어떻게 말할까? 어떻게 말할까?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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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봐봐요 여기